정답은 1. 조직의 목표 달성 정도 2. 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기초지방자치단체마다 설치해야 한다 2.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3.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기관이다 4. 중산층 주민은 이용할 수 없다 5. 프로젝트팀 구조를 활용할 수 없다 정답은 3.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기관이다 3. 한국의 사회복지 행정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공행정체계와 민간행정체계로 구성된다 2.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담당 부처는 보건복지부이다 3.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행정체계는 일반 행정체계에 포함되어 있다 4. 민간사회복지기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지 않는다 5. 사회복지 행정체계에는 영리사업자도 참여하고 있다 정답은 4. 민간사회복지기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지 않는다 4. 과학적 관리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5. 기역, 조직 구성원의 업무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활용한다 6. 니은, 집권화를 통한 위계구조 설정이 조직 성과의 결정적 요인이다 6. 디귿, 호송공장에서의 실험 결과를 적극 반영하였다 7. 리을, 경제적 보상을 통해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정답은 3. 기역, 리을 5.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조직이론은 효과적인 조직관리 방법은 조직이 처한 환경과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경직된 규칙과 구조를 가진 조직이 효과적일 경우도 있다 어느 경우에나 적용되는 최선의 조직관리이론은 없다 1. 상황이론 2. 관료제이론 3. 논리적합이론 4. 인지이론 5. 인간관계이론 정답은 1. 상황이론 6. 비영리 조직의 특성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적이익보다는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한다 2. 필요에 따라 수익사업을 실시하기도 한다 3. 회원 조직도 비영리 조직에 포함된다 4. 기부금이나 후원금이 조직의 중요한 재원이다 5. 한국에는 비영리 조직에 대한 세제혜택이 없다 5. 한국에는 비영리 조직에 대한 세제혜택이 없다 7. 다음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조직 구조의 변화는? A.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A. 지역 아동보호 네트워크를 발족했다 이 네트워크에는 지역 내 공공기관, 아동보호 전문기관,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 병원, 시민단체, 편의점 등이 참여하여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을 발견했을 때 신속하게 신고, 접수 및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1. 지역복지 거버넌스 구축 2. 사업성과 평가체계 구축 3. 서비스 경쟁체계 도입 4. 복지시설 확충 5. 서비스 품질인증제 도입 정답은 1. 지역복지 거버넌스 구축 8. 사회복지조직의 환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다른 기관과의 경쟁은 고려하지 않는다 2. 과학기술의 발전은 사회복지기관의 서비스에도 영향을 미친다 3. 사회인구적 특성은 사회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4. 경제적 상황은 서비스 수요에 영향을 미친다 5. 법적 규제가 많을수록 서비스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접근이 제한된다 정답은 1. 다른 기관과의 경쟁은 고려하지 않는다 9. 관리격자이론에 따르면 다음에 해당하는 리더십 유형은? A. 사회복지관의 관장은 직원 개인의 문제와 상황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관장은 조직 내 인간관계도 중요하게 여겨서 공식, 비공식적 방식으로 직원들의 공동체 의식을 키우기 위해 노력한다 사회복지관 사업관리는 서비스 제공 팀장에게 일임하고 있으며 자신은 화기에 의한 조직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에 전념한다 1. 무력형 2. 과업형 3. 팀형 4. 중도형 5. 컨트리 클럽형 정답은 5. 컨트리 클럽형 10. 다음에 해당하는 리더십 유형은? 조직의 목표에 대한 구성원의 참여동기가 증대될 수 있다 조직의 리더와 구성원 간 의사소통이 활발해질 수 있다 집단의 지식, 경험, 기술의 활용이 용이하다 1. 지시적 리더십 2. 참여적 리더십 3. 방임형 리더십 4. 과업형 리더십 5. 위기적 리더십 정답은 2. 참여적 리더십 11. 인적 자원 관리의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채용 2. 배치 3. 평가 4. 승진 5. 재무 정답은 5. 재무 12. 직무를 통한 연수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5. 기업 직원이 지출한 자기개발 비용을 조직에서 지원한다 6. 일반적으로 조직의 상사나 선배를 통해 이루어진다 7. 일상적인 업무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10. 조직 외부의 전문교육기관에서 제공된다 정답은 4. 니은 디귿 13. 직무 기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급여 수준 2. 직무 명칭 3. 직무 내용 4. 직무 수행 방법 5. 핵심 과업 정답은 1. 급여 수준 14. 예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연기준 예산은 예산의 효율성을 중요시한다 2. 연기준 예산은 전년도 예산을 고려하지 않는다 3. 성과주의 예산은 업무에 중점을 두는 관리지향의 예산제도이다 4. 기획예산제도는 미래의 비용을 고려하지 않는다 5. 품목별 예산은 전년도 예산을 근거로 한다 정답은 4. 기획예산제도는 미래의 비용을 고려하지 않는다 15. 사회복지조직의 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2. 후원금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유동적인 재원이다 3. 서비스 이용료로 재정을 충당할 수 없다 4. 별도의 재원 확보를 위한 모금 전략은 불필요하다 5. 사회복지법인 등 비용리법인의 전입금은 공적 재원이다 정답은 2. 후원금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유동적인 재원이다 16. 사회복지기관의 서비스 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서브컬에는 신뢰성과 확신성이 포함된다 2. 서비스 질은 사회복지평가의 기준이 될 수 없다 3. 위험관리는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관리 측면과 조직관리 측면을 모두 포함한다 4. 총체적 품질관리에서 서비스의 질은 고객의 결정에 의한다 5.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 관점에서 질적평가가 중요시되고 있다 정답은 2. 서비스 질은 사회복지평가의 기준이 될 수 없다 17. 우리나라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변화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기역,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니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디귿, 음, 면, 동, 복지어부와 리을, 사회복지통합관리망, 행복이음 개통 미음,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 정답은 5. 미음, 기역, 리을, 디귿, 니은 18. 사회복지전달체계 구축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통합성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2. 포괄성 클라이언트의 다양한 욕구 중 한 가지 욕구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문가 집단이 개입하는 방식이다 3. 적절성 사회복지서비스의 양과 지리서비스 수요자의 욕구 충족과 서비스 목표 달성에 적합해야 한다 4. 접근성 서비스 이용자에게 공간, 시간, 정보, 재정 등의 제약이 없는 서비스 제공을 의미한다 5. 전문성 충분한 사회복지 전문가의 확보가 필요하다 정답은 2. 포괄성 클라이언트의 다양한 욕구 중 한 가지 욕구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문가 집단이 개입하는 방식이다 19. 기획의 모델과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논리 모델은 투입, 활동, 산출, 성과로 도식화하는 방법이다 2. 전략적 기획은 과정을 강조함으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단계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3. 방침 관리 기획은 체계 이론을 적용한 모델이다 4. 간퇴도표는 사업별로 진행 시간을 파악하여 각각 단계별로 분류한 시간을 단선적 활동으로 나타낸다 5. 프로그램 평가 검토기법은 일정한 기간에 추진해야 하는 행사에 필요한 복잡한 과업의 순서가 보이도록 하고 인계 통로를 거친다 정답은 3. 방침 관리 기획은 체계 이론을 적용한 모델이다 20. 마케팅 믹스의 사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제품 2. 가격 3. 판매 촉진 4. 입지 5. 성과 정답은 5. 성과 20. 비영리 조직 마케팅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영리 추구의 목적으로만 마케팅을 추진한다 2. 비영리 조직 간의 경쟁에 대한 대응은 필요 없다 3. 공익 사업과 수익 사업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 4. 사회복지 조직이 제공하는 비물질적인 서비스는 마케팅 대상이 아니다 5. 비영리 조직의 재정 자립은 마케팅의 목표가 될 수 없다 정답은 3. 공익 사업과 수익 사업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 22. 사회복지의 책임성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효과성 평가를 위하여 비용 편입 분석을 실시한다 2. 형성 평가는 과정을 평가하는 동태적 분석으로 프로그램 진행 중에 실시할 수 있다 3. 사회복지 프로그램 평가를 통하여 프로그램 수정과 정책 개발 등에 활용한다 4. 사회복지 전달 체계는 사회복지의 책임성을 이행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야 한다 5.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시설 평가는 사회복지 사업법에 근거하여 실시한다 정답은 1. 효과성 평가를 위하여 비용 편입 분석을 실시한다 23.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시설 평가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역 3년마다 평가 실시 니은 5년마다 평가 실시 디귿 평가 결과의 비공개 원칙 리을 평가 결과를 시설 지원에 반영 정답은 2. 기역 리을 24. 사회복지 평가의 기준이 되는 효율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복지 조직의 책임성 평가 방식이다 2. 투입한 자원과 산출된 결과의 비율을 측정한다 3. 자금이나 시간의 투입과 서비스 제공 실적의 비율을 파악한다 4. 비용 절감은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 충족을 위한 목표와 관련성이 없다 5.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한다 정답은 4. 비용 절감은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 충족을 위한 목표와 관련성이 없다 25. 사회복지 행정 환경의 동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 서비스 확대로 사회적 일자리가 참출되고 있다 2.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있다 3.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개편하는 추세이다 4.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에 따라 생활시설 거주자의 퇴소를 금지하고 있다 5. 지역사회 통합돌봄 도입으로 전문직종 간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한다 정답은 4.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에 따라 생활시설 거주자의 퇴소를 금지하고 있다